또 추워졌어. 다른 사람들은 옷이 바뀌었어. 멋있다. 식사하세요. 또 점심 안 먹고? 이게 무슨 일이야? 대박이다. 커피만 마시는잖아, 지금. 김밥도 안 먹었지? 펜이 좋았어. 펜이 좋았어. 펜이 좋았어. 펜이 좋았어. 오우, 진짜? 마지막 컷이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컷이 딱. 아,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행복하네. 아, 다했다. 10년간 양지연, 어떡해. 야, 10년이다. 진짜 10년이다. 진짜 고생 많아. 아이고, 아이고, 수고했어, 진짜. 고생했다, 진짜로. 고생했다. 이제 좀 만족할 만한 마무리였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마무리는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면 매듭은 조금 지은 것 같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했구나.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다.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달려왔어. 봐라. 우린 이걸 알잖아요, 몇 년을 봐왔는데. 진짜 고생 많았어. 33시간. 시원섭섭섭하네. 와, 쉽지 않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이고. 아이고, 끝나니, 끝나니. 10년이 지나가버렸어. 아이고, 10년이 지나가버렸어. 사실은 원래 계획은 한 4회차짜리 얘기로 시작을 했던 거라서. 아, 진짜? 10년 동안 가져간 거야? 우기명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28까지 그리다가 내가 지금 38이 됐고. 뭔 내용이야, 이게. 아, 기억났네. 엠포타를 살 때. 봤었네, 점수. 아이고, 다음 골 콩티를 짜야 되는데. 맞아, 미수라고 했는지. 아, 봤어. 맞아, 우리 개혁도 했었어. 아, 그럼 4장이지, 4장. 이 친구는 어쨌든 청춘이잖아요, 청춘.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제일 뜨거운 순간인데 나는 이미 너무 차가워, 냉정해. 그런 데가 어떻게 이런 뜨거운 얘기를 그리냐. 약간 그런 데서 좀 괴리감이 좀 왔던 것 같고. 너무 멀리 이게 벌어지니까 내가 목걸이겠더라고요, 이제는 좀. 아무튼 안하잖아. 나름이랑 가장 잘 intestinal Bailey. 드디어 마을 알게 된 거야. 하늘이 있던 문자로, 물기로 지칠 때. 두 눈이 워. 하나님이랑 캐릭터가 나름아오고.